캐논 스타디와 함께하는 로고스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김한원입니다. 로고스 강의를 하다보면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한참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강의할 때 그런 경우가 많죠. 설치를 못하셔가지고 서너 시간 강의하는 내내 그냥 손톱만 지시고 그거를 다 봐 드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 와서 설치하시려다가 결국 강의를 제대로 못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로고스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내용과 또 그리고 구매에 관한 내용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사실은 구매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것에 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치를 하는 데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바꾸어서 로고스 홈페이지로, 한국어 홈페이지로 일단 왔습니다. 여기에서 로고스를 설치할 때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로고스를 구매하면 거기에서 USB나 그 더 이전으로는 DVD나 CD롬이 와가지고 그것을 어쨌든 실물을 설치를 하는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로고스라는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이고 그 인터넷에 의존한다고 그럴까요? 인터넷 기반인 그 비율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도 어떤 USB가 오는 게 아니라 USB 아니에요. DVD도 아니에요. CD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플로피 디스켓이냐? 뭐 이 얘기를 아예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플로피 디스켓도 아니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운로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홈페이지 주소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자, 여기에 써보겠습니다. kr.logos.com 여기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요를 들어가시면 위에 요러한 메뉴바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있죠? 로고스 다운로드 요기를 누르시면은 다양한 플로폼에서 사용하세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가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불편하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편해요. 바로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구매도 그 특수한 경우에 공동구매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그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치도 온라인에서 되는 거고 그리고 구매가 완료됐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설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온다. 그럼 링크를 쫓아가서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도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지금 요 메뉴 가운데에서 그냥 요 로고스 다운로드 여기를 클릭해주면 다운로드가 있고 온라인에서 사용하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거의 한 학기 절반이 지나기까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설치하는 것보다 크게 다르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치하기 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만 다운로드를 누르는 게 낫다. 그러면은 온라인이 어떻게 그러느냐 온라인에서 사용하기를 한번 가볼게요. 위에 주소를 보시면은 app.logos.com입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한 대로 이렇게 된 것인데 한번 이 로그인한 거를 로그아웃 한 후에 다시 처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app.logos.com을 가면은 요게 떠요. 그러니까 구매를 한 후에 얘기죠. 요기 app.logos.com을 간 다음에 요 화면이 떴을 때 로그인 그리고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내가 로그스에 가입한 계정이 있어요. 처음 회원으로 가입을 했을 때 그 메일 주소 뭐 aaa.com 뭐 이거 받아 적을 필요 없습니다. 뭐 a.com이다. 그러면은 이름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로그인 할 때 항상 나의 로그스 계정과 거기에 대한 패스워드로서 여기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면은 계정 생성을 하셔서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면은 이제 보여드리죠. 요게 떠요. 그럼 여기에 이메일 비밀번호 하셔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메일 계정하고 암호를 넣어가지고 로그인을 하면 내가 사용하던 로그스의 이 구성 그대로 거의 그대로 약간만 달라요. 요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kr-logos.com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맥북 윈도우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 중요한 거는 내 계정으로 구매를 마친 후의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사용하기 잠깐 봤고요.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하세요. 그러고서 데스크탑 온라인은 했고 데스크탑 설치 모바일 웹 설치 이렇게 나옵니다. QR코드를 하는 거 모바일 웹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바일 웹은 조금 따로 다뤄야 될 것 같고 요 둘 중인데 윈도우 다운로드하고 맥 다운로드 하면 그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맥 다운로드 하면 여기 지금 밑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요거를 실행하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지소를 하겠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윈도우는 윈도우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또 상위 패키지를 구매를 했을수록 이게 용량이 꽤 돼요. 많은 경우는 뭐 수십기가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급하게 어디를 가셔서 강의를 들으시려고 설치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냥 급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사용을 하시고 설치는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는 건 모르고 와가지고 설치하려고 강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러면 설치를 못하고 강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이 굉장히 잘 터지는 지역에서 내가 기본으로 사용할 컴퓨터에다가 그것을 요거를 실행하셔서 안내하는 대로 요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화면이 이렇게 뜨고 나서도 꽤 오래 걸리니까 이게 편해요. 잠들기 전에 켜놓으셔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시고 그 다음엔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두면 이제 다 설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인터넷 사정이 나쁘면은 그게 제대로 요렇게 실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선택을 잘하고 눌러서 실행이 되는 대로 요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는요.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서 약간은 불순한 의도로 또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몇 대까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 정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뭐 노트북에 또 뭐 이런 그 데스크탑에 교회에 하나 집에 있는 거 하나 사용하는 거 상관없어요. 이제 원래 합법적으로는 이게 여기까지고 그게 뭐 두 세대 되더라도 상관이 없고 폰에도 설치하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럼 가족끼리는 어떠냐 뭐 우리 아들 뭐 이제 이번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뭐 해주고 그것까지는 엄밀히 따지자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아무게 김전도사 박전도사 이전도사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사가지고 나누는 거는 이거는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계정이 끊긴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로고스 서버에서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는지 IP도 다 기록돼 있고 어느 컴퓨터로 사용하는지도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설치된 그 컴퓨터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엔 설치되도록 하고 뭐 요것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김전도사는 서울에서 사역하고 박전도사는 부산에서 사역하고 이전도사는 선교가 가지고 지금 베트남에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베트남과 이 서울과 부산에서 다 사용하는 게 뜬 거예요. 아니 홍길동도 아니고 재림하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는 불법적인 사용이다.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만약에 거기에서 작심하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회사의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하시고 아니면은 못하는 거죠. 뭐 내가 보고 싶다고 이 엉뚱한 얘기 있잖아요. 책도둑도 도둑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기계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내 소유에 사용하는 한에서 여러 대를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여러 사람이 나눠서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 총신이나 기타 학교에서 공동구매가 있으면은 계약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학생일 경우에는 아카데믹을 여기 가셔가지고 아카데믹 등록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정에 내가 학위 과정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학생, 교수, 직원에서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내가 등록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떠한 할인보다도 이렇게 할인되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일단 등록을 하면은 조금 있다가 뭐 조금 실시간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미리 등록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검증이 필요한 데 같은 경우는 보통은 24시간 내에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요게 아카데믹 할인이 적용이 돼서 요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에는 단계가 여러 가지인데 참 이제 구매를 가능한 한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로고스는 크게 자료 더하기 기능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책이 많다고 해서 기능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그 패키지 이상이면은 기능이 전체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자료와 기능이 어떠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아카데믹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믹은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모케이에 필요한 경우보다 어떤 원어에 대한 것이 원어에 대한 비율들이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고스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가격을 마련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다이나믹 그 프라이싱이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근데 아카데믹도 그러니까 앞에는 종류를 나타내고 그 스탠다드라는 거는 그 중에 표준이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아주 상위 버전은 아니고 그렇다는 건데 보시면은 같은 급에 비해서 원어에 대한 자료들이 많아요. 거기에도 프레미엄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이렇게 있고요. 이제 비교를 원할 경우에 밑에서 요렇게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패키지 비교를 통해서 보시면 패키지가 세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한국어 패키지 아카데믹 패키지 이중언어 패키지가 있는데 한국어는 한국어고 아카데믹은 방금 본 거고 이중언어 패키지가 있어요. 물론 한국어 한국어 페이지 말고 www.logs.com을 들어가시면 영어나 다른 언어 패키지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교단별이나 뭐 영어, 중국어, 독일어 등등 다른 패키지들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에 제안한다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여기 보면 현재 한국어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포트폴리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쉽게 말해서 비쌀수록 자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자료의 차이가 있나 보고 싶다. 그러면 비교 패키지를 택해 보시면 두 개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해 보고 싶다. 그럼 비교를 해보면 이 어떤 범주가 다른 거에서도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자 보면 이제 가격이 비교가 되고 고급고급 되어 있는데 세부 정보를 보면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머리가 복잡해져요. 내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굉장히 중요한 티 적어놓고 외우셔도 돼요. 욕심부리지 말고 내가 최상위 버전을 구매한 최상위는 여기 없는 훨씬 더 비싼 거 거의 전셋값 이상 되는 패키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 이거를 먼저 정하세요. 아주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지금 내가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로고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적나라한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를 지출할 수 있는가 그거를 먼저 정하세요. 이거 보기 전에 자꾸 올라가지 말고 그거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선에서 다음으로 자료들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다시 보면 앞으로 가서 다시 비교를 해보죠. 전체 개요에서 보셔도 되고 사실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보니까 문제예요.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포트폴리오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없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고 꽤 비싸요. 그러니까 이 가격과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한국어와 이중언어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국어 자료에 영어 자료도 한국어 기능에 영어 기능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가 익숙하고 문제가 되지 않고 영어가 더 이렇게 영어 자료를 추가하고 싶은 분들은 이중언어를 해도 된다. 난 한글은 아예 필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영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한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영어만 사용하더라도 한국어 성경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니까 좀 잘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 나눔이 있고 이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북스토어에서 보면 아 성경소프트에서 보면은 기능팩 업그레이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료가 있고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 기능팩은 이거고 그 이중언어 기능팩은 얼마고 이렇게 기능팩이 있는데 나는 자료는 좀 내가 필요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기능만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능팩을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정한 이러한 패키지를 구매하고 나서 다음에 북스토어에서 내가 원하는 성경, 주석, 사전들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 사이트에서는 나오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영문 사이트 로고스천컴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나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구매 그리고 자꾸 수년이 지나도 늘 로고스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큰 패키지를 정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것보다 가능하면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기능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궁금하시면 그러면은 직원한테 먼저 문의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어디선가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라고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용자 그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는 굉장히 부정확한 자료가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들었다고 막 따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적인 이 사이트에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로고스에서 좋은 점은 매달 무료로 한 권씩 주든지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추가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하죠? 복잡하면은 일단 내한테 예산에 맞는 거 하나 구매하시고 차차 알아가시고 사용방법부터 알아가 보시는 게 굉장히 이제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